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소낙비 다육TV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신가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네요. 여름이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하우스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여름이 정말 싫답니다. 우리 다육이들 통풍을 위해서 대형 선풍기를 돌려줘야 하니 대형 선풍기 소리에 시끄러워서 정신도 하나도 없고 힘드네요. 여러분들도 요즘 다육이들에게 선풍기를 양보하고 계신가요? 소낙비 카페에서 어떤 회원님은 남편 전용 선풍기를 다육이에게 틀어줬더니 남편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사람이 더워 죽겠는데 다육이에게 선풍기를 빼앗긴 남편분을 생각하면 이해도 가고 웃음도 나옵니다. 남편보다 다육이가 상전이니 참... 그래도 어쩌겠어요. 다육이를 돌봐야 하니 다육이는 우리들의 상전 맞습니다. 오늘은 다육이에게 가장 무서운 무름병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무름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많아서 훅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죠. 무름병을 아예 막을 수는 없어도 우리가 노력을 해주면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신경을 바짝 써서 가능한 무름병에 걸리는 다육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봅시다요. 일단 다육식물에게 무름병이 걸리게 되면 이렇게 다육이가 물컹해집니다. 그리고 끝내는 죽는데요. 이거 보세요. 물컹물컹하죠. 이 입장을 한번 볼까요? 물컹물컹하죠. 정상적인 입장과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무름병이 오게 되면 어제 저녁만 해도 멀쩡했던 다육이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주저앉는 경우도 있답니다. 아끼는 아이가 하루아침에 주저앉으면 우리도 눈 비비고 다육이 구경하러 나왔다가 같이 주저앉게 되오니 주의하시길려. 다육이에게 무름병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은요. 대체적으로 다육이 입장이 이렇게 물컹해지고 색감이 정상적인 색감이 아니고 아파 보이는 색감을 띄며 입장이 힘없이 떨어집니다. 입장이 떨어지는 증상은 분갈이 몸살 후 증상과 비슷한데요. 무름병으로 인해 입장을 떨굴 때는 입장이 이렇게 물컹해지며 투명한 색감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주부님들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해보자면 과일을 냉동실에다 넣었다 뺀 느낌. 딱 그 느낌입니다. 느낌이 팍 오시나요? 이런 경우에는 다육이를 살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무름병에 걸려 증상이 나타나면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쿨하게 보내주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듯 하네요. 그래도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무름병에 걸린 다육이를 발견하시면 일단 다른 다육이와 격리하시고 무름병이 온 다육이는 화분에서 뽑으셔요. 무름병이 진행되면 보내주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다육맘들은 쿨하게 보내지 못하시고 살려보려 애쓰시죠. 그럼 방법이 아예 없냐고요? 그때는 작은 희망이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수술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수술을 같이 해볼까요? 줄기의 무름병이 진행되고 있는 다육이는 일단 화분에서 뽑아줍니다. 뽑아준 후에 소독한 칼로 줄기를 잘라줍니다. 라이터로 살짝 소독을 해주세요. 소독한 칼로 줄기를 잘라줍니다. 그래도 이 아이들은 아직 무름병이 진행되지 않은 것 같네요. 이 아이만 잘라 볼게요. 이거 보셔요. 완전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온 입장 같죠? 물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네요. 이렇게 떼어보면 물이 나옵니다. 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런 아이들이 무름병에 걸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보니 생장점까지 무름병이 진행되서 그냥 쿨하게 보내줘야겠네요. 다른 아이들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시 잘 심어줘야겠네요. 이 아이를 잠깐 한번 볼까요? 이 아이도 몇 달 전에 무름병이 진행됐던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는 이 반쪽만 무름병이 진행이 됐었어요. 해서 제가 반쪽을 세로로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처가 있죠? 이렇게 얼굴이 있었는데 이렇게 반절을 세로로 반을 딱 잘랐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살고 있네요. 다육이가 생각외로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와중에도 새끼를 달고 있네요. 흙에 심지도 않았는데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아이가 만약에 줄기에 무름병이 진행이 됐다면 이렇게 무름병 진행된 줄기를 잘라주세요. 정상적인 색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잘라줍니다. 이렇게요. 이 정도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정상적인 색감이 나왔다면 이 자른 상처에 살균제를 바르고 며칠 말렸다가 다시 심어줍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무름병에 걸린 다육이는 이렇게 대수술을 해도 오래 살지 못하고 잘 죽더라고요. 슬픈 일입니다. 간혹 회생하는 다육이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오락가락하다가 떠나곤 합니다. 해서 저는 무름병이 진행된 아이는 그냥 쿨하게 보내줍니다. 다른 나육이들에게 바이러스가 옮기기 전에 보내는 거죠. 처음에는 이리 쿨하게 보내는 게 쉽지는 않고 마음의 수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런 무서운 무름병을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여름에는 물을 줄이셔야 합니다. 물통을 들고 사시는 시청자님들은 특히 물통 관리를 잘 하셔야겠죠. 물을 주시는 게 너무 좋아서 자재가 잘 안 되신다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물통을 장롱 안에 넣어두는 것도 지혜로운 행동이십니다. 여름 장마 때는 습도도 높고 온도도 높고 물을 주고 노숙시키면 높은 온도로 인해 뿌리가 삶아집니다. 그러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며 무름병이 오는 게죠. 여름에는 다육이들에게 가능한 물을 안 주는 게 좋은데요. 목말라 하는 다육이를 보면 안쓰러워서 물을 안 줄 수도 없고 맘약한 우리 다육맘들은 또 물을 주죠. 그럼 다육이는 급하게 물을 벌컥벌컥 먹고 물러가기 일수입니다. 그러시면 안이 되옵니다. 물을 안 줘서는 달귀가 안 죽지만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경우가 더더 많답니다. 특히 여름에는 가능한 물을 확 줄이셔요. 장마 때는 아예 단수하시고요. 정 못 참으시겠다면 물을 주실 때는 오후 해가 떨어지고 난 후 물을 쥐똥만큼만 주시고 남편 전용 선풍기를 틀어주세요. 선풍기로 인해 전기세 아깝다 마시고 달귀에게 꼭 선풍기를 틀어주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또 물음병에 안 걸리게 하려면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하엽을 강제로 떼는 건데요. 아주 바싹 마른 하엽을 떼어주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아직 덜 마른 하엽은 강제로 떼어주면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요. 덜 마른 하엽을 떼는 과정에서 줄기에 상처가 나기 쉬운데 그 상처를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해 물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 반드시 바싹 마른 하엽만 제거하시되 가능한 여름에는 하엽에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것 또한 지키기 쉽지 않죠. 떼고 싶은 하엽이 보이더라도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라도 참으셔요. 또 물음병을 예방하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꽃대를 바싹 자르지 않는 겁니다. 특히 창이나 프릴에 올라오는 꽃대는 굵기가 빨대 굽기 정도 되는데요. 이런 꽃대를 바싹 자르면 이 잘린 꽃대로 물이 흡수되어 물음병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해서 특히 굵은 꽃대를 자를 때는 2, 3cm 정도 남기고 꽃대를 자르시길려 남긴 꽃대는 시간이 지나서 완전히 마른 후 제거하시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몇 가지만 주의하셔도 물음병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살균제를 두 번 정도 살포해 주시고요. 가끔 시청자님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살충제는 벌레를 즐기는 농약이고요. 살균제는 이렇게 병을 예방하기 위해 살포하는 농약입니다. 물음병에 걸렸는데 살충제를 살포하시면 안이 안이 되어 옵니다. 참고로 어느 날 다육이가 너무너무 이쁜 색감으로 변했다면 그건 슬프게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육이가 떠날 때는 가장 예쁜 얼굴을 한답니다. 너무 예쁘죠?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쁜 얼굴을 하고 있다면 유심히 관찰하시길려 여름에 무서운 다육이 물음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으니 시청자님들 건강에도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예쁜 다육이 판매하는 소낙비 다육에도 많이들 놀러 오시고요. 이어지는 예쁜 다육이 사진들 감상하시며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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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